구독과 좋아요 알려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미안한데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? 장혜 오빠 저 기해 주시면 안 돼요 난 이제 자연을 사랑해 미안해 저 오고 싶으면 안 돼요 끊어 너 인성 문제 있어? 아니 아니 끊지마 가슴을 부르네 아니 여기 돼지 농장이 없는데 어디서 돼지 소리가 들리는 거야? 엄마 돼지 언니 헤어졌나봐 응 아 시끄러워 에이 아휴 다 필요 없어 오빠 됐어 다 필요 없어 유튜브나 봐야겠어 저 apartment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왜 이렇게 웃기게 된 거냐 와 오빠 오빠랑 닮았잖아 무슨 밥이 돼지 살인처럼 생겼어 뚝 쏴니까 속이 다 비어졌다 그래도 그만 아선생님 오빠는 내 맘속에서 끼워지지 않았어! 어디! 빨리 다 오면 그만 울고! 나! 탈진했어! 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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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... 제발 받아! 제발 받아줘야 안 받는 거야! 네 여보세요? 곱창이 오빠! 에? 저 결혼할 나이 아닌데요? 아 뭐야 끊어! 에이! 뭐야 이거! 헉! 오빠! 오빠다! 곱창이 오빠! 미안한데 나 이제 핸드폰 번호 바꿀 거야! 오빠! 오빠 제발요! 번호만은 바꾸면 안 돼요! 제발! 다신 전화하지 마! 집착한 녀석 너무 싫어! 잘생겼다! 힘들 때는 먹고 살아야지 곱창이 오빠가 햄버거 좋아했었는데 음! 곱창이 오빠는 불닭볶음면보다 짜파게티를 더 좋아했었는데 오빠 처음 만날 때 오빠가 화빠서 줬는데 너와 갔더니 다 먹어버릴 거야! 어디서 자꾸 돼지 소리가 드리는 곳 어? 오! 아이 찾았다! 돼지 소리가 여기 있었네! 해리야,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? 응? 가엾고 딱 한 자루다. 어머니, 나가주세요. 전 혼자가 어울려요. 해리야, 넌 혼자가 아니야. 우리 가족이 있잖아. 가, 가족이요? 엄마, 왜 남자들은 저를 싫어할까요? 아니, 아직 너의 운명의 상대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.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데. 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. 엄마는 우리 딸 해리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멋져. 엄마? 화이트지 화이팅! 엄마! 엄마! 이빨 닦았어요? 해리야! 그래, 난 이제 달라진 거야. 나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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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에서 토끼로 변신!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거야. 이참에 영어 공부도 해봐야겠다. 응. 아! 내 눈! 이제 남자친구 따윈 필요 없어. 난 내가 소중해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? 안녕? 너 옆자리 앉아도 돼? 응. 너 내 스타일인데 나랑 사귈래? 그래. 아, 진짜로? 세상에 잘생긴 남자 많고 내 남자도 많다. 뭐라고? 아니야.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. 응. 이게 무슨 소리야?